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앞에 지금 보고 들을 수 있는 곳 영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영어로 하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아마 앞으로 2, 3년 후에 한국말로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여기에 모인 그 승가 분들을 다 보시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바로가 산부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가 부처님과 범입니다. 우리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기 와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이 법화도량이라는 아름다운 곳에 왜 와 있는 것일까요? 이 육신에 왜 와 있는 겁니까? 이 지구에 왜 와 있는 것일까요? 이 세 가지 질문은 사실은 한 가지 같은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보낸 시간은 헛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종교들이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쁜 소식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인생이란 고해바다라는 그 가르침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죽음은 또한 고통입니다. 끝이 없는 죽음과 생 사이의 윤회가 또한 끝없는 고통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 고통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중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젊거나 혹은 울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정신이 맞지 않으면 이 사실도 안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왜 이 지구상에 왔는지를 이미 알고 있는 듯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차이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인가의 원칙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인간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그 사실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모든 이들이 행복을 추구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서로에게 굉장히 나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고 싶지만 사실은 파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판출과 우리의 생각, 이상과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망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집착 때문에 우리 자신도 보통 속에서 빠져있고 또한 남들 또한 고통을 애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세상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 문제입니다. 모두 세상의 문제이고 남들의 문제입니다. 자신의 문제라고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네 가지의 태어나고 아시겠죠? 생로병사를 깨닫고 나서는 떠났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기대에 대한, 기대에 어떤 궁전을 떠났고, 그 다음에 어떤 습관의 궁전을 떠나셨고, 그리고 그리고 모든 조건의 궁전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지의 세계로 뛰어두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숲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머리가 있으시고 그렇게 괜찮습니다. 겉에 있는 머리카락을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속에 있는 머리만 깎으시면 됩니다. 우리 마음의 머리카락을 깎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의 머리카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머리카락이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망상과, 그 다음에 무식함과, 그리고 이중적인 생각의 근원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 고통을 깨닫는 것보다 그것을 계속 앞으로 유지해 진행해 나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굉장히 흔히들, 남들이 나 자신을 괴롭히고, 또한 내가 그러기 때문에 내 자신이 기분 좋기 위해서 역으로 남을 또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성제가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성제는 모든 고통의 근원은 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고통의 끝 또한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을 끝내기 위한 그 기도의 길을 가는 것은 오로지 내 마음의 수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완벽하게 정적이고, 완벽하게 평화롭고, 또한 어떠한 문제도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문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 풀, 동물, 식물 다 모두 즉흥적으로 함께, 즉시해서 같이 조화롭게 살 수 있지만 오로지 인간만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왜 고통을 겪고 있나요? 왜 남들을 고통스럽게 하나요? 우리는 이 무한하고, 유한하고, 그리고 또한 완벽하지 못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원을 추구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과 우리 마음과 육신이 늘 부종화를 일으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에 왜 들어와 있는 걸까요? 이 세상에 왜 왔는가요? 만약에 우리 정신이, 우리 마음이 깨어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왜 이 유한한 육신 속에 그 정신이 들어온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생로병사 이외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많은 경험을 겪더라도 이 생로병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더라도 이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더라도 결국은 다 잃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유하더라도 결국은 그 재산을 다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곳에 오는 걸까요? 고통은 모든 부처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지 않으면 결코 깨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에 빈손으로 왔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는 무엇을 꼭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마음, 나의 의식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갖춘 내 마음의 어떤 문제, 본격이 결국은 다음 생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생일의 몸은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이 육신은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들은 다 왔다 하더라도 갑니다. 뇌가 없다면 생각할 수 없고 심장이 없다면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육신에 들어온 그 무엇이 있고 결국은 그 육신을 떠날 그 무엇 또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얻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위로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끝없이 의존하는 것과 그 다음에 불안전함을 초월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인 선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불건히 믿고 있죠. 그렇지만 그런 선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불안전하고 미성숙한 그러한 마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몇 세대가 지나면 결국은 그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집니다. 그것은 180도 방향이 전환되어서 애초의 목적이나 의도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 가장 중요한 방향은 바로 내 마음이 이끄는 방향입니다. 앞으로만 쭉 간다면 돌코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고통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속에서 녹이고 그것도 완벽하게 내 안에서 버린다면 결코 그 고통을 남들에게 나눠주고 돌려서 다시 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내면, 너는 왜 화를 내니? 하고 대고 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를 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행복에 관해서는 결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복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의 근원과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그 악의 고통의 악순환에 빠져들지 않은 마음인가요? 아니면 이 행복이란 것은 어떤 화학적 반응 내지는 어떤 감각적 체험 내지는 어떤 환상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근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어떤 기초, 마음의 뿌리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헛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기본적인 사실,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을 집착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많은 것을 버려보았습니까? 당신은 자신과 모든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버릴 만큼 실망을 해보았습니까? 이 깨달음의 길이 어떤 실망, 절망 이러한 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사의 길을 깨닫는다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동의나 허락에 의존하지 않는 그런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꼭 있어야 하니, 내지는 혼자 있어야 하니, 어디서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이 길을 간다면, 살아있거나 죽거나의 문제 또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직진 길, 중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 외에 모든 것이 어려울 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환상과 망상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지, 그것을 놓는 순간, 놓는 것이 자유롭고 편안하고 쉬워집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안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그만큼 성숙해야 되고, 그 성숙함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성숙함 없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성숙한 마음이란 아주 좋은 질의 토양과 같습니다. 실을 숨으면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가 자랑하고 열매를 몇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마음은 마치 콘크리트와 같은 굉장히 빈다는 껍질을 가지고 있는 나쁜 토양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백만 개의 실을 뿌리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어도 결코 어떤 열매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좋고 나쁨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경험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나의 어떤 인간적인 성숙함에 기여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소식이, 좋은 소식이 있기 위해서는 왜 나쁜 소식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약 좋은 소식만 있다면 뭔가가 빠진 겁니다.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외모가 완벽하고 너무나 지극히 아름답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한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자신에 대해서도 나는 너무 완벽해 라고 생각하면 또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양극의 기름, 좋고 나쁨과 완벽함과 불완전함과 이쁨과 미움과 이 모든 것을 다 함께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렇다면 그때부터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러나 편안하다는 것은 게으르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의 공성을 본다는 것은 무기력함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이 생사의 진정한 뿌리를 보게 된다면 그때는 서로 모든 중생간의 신뢰와 행복과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행복의 근원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바로 그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산부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건강과 그리고 어떤 부득이를 갈 수 있는 지속적인 힘과 그리고 행복과 함께함을 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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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흘 ryonige Weil is that he doesn't try to enjoy the Froch using his quality 잘 부탁드립니다. during Haysing i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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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군이시잖아요. 네, 헝가리에서 다운하십니다. 네, 헝가리군은 한국의 젠 부디즘과 한국 젠 부디즘입니다. 한국말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선생님께서는 헝가리군이신데, 우리 한국 선교에 대해서 왜 이러한 관심을 갖게 됐는지 여쭤보셨습니까?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는 어떤 제 인생의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주 고집스럽고, 보도했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선만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도 도움을 주시면 되었고, 제가 성폐의 문화 또한 들어있고, 유럽의 종교들에서도 다루었지 못했고, 한국어 젠 부디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예불 문, 빤야 심영, 대 비주, 참선, 그 날, 1990년 7월,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유럽의 종교들이나 부모님, 문화 등등에서 다루었지 못했지만, 1990년도 9월 7일날, 예불과, 반려심영, 대비주, 참선, 대비주, 참선에서 변한 마음, 조금 변한 마음이었습니다. 이 길이,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경험하지 않는 어떤 것도 믿지 못합니다. 특히, 어떤 초자연적인,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신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줘도, 제가 직접 어떤 경험을 해보지 않고서는, 전혀 미래를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다행인 것이, 이 성불교는, 바로 우리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이 마음에서 시작되고 출발한다는 것이, 참 그것이 우리에겐 아주 좋은 어떤 해검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스스로, 나는 파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파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만들고, 우리가 신을 만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보다, 그 우리에 있는 어떤 존재가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한, 우리 인간보다, 밑에 어떤 존재들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생 사이에, 문턱에, 위로 아래로, 수많은 생명체들, 중재들, 그 사이에서, 살고 있는, 사이에 있는 어떻게끔 복잡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Zen이라는 것은, 나침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이라는 것은, 나침반인 것 같습니다. 생과 사이에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입니다. 그렇다면, 되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되짓말을 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먼저, opens에서, 주님의 가벼운 벽에, 를 부족한 정보원처럼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참사를, 어, 해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 어, 자리 geograph에서, 잡 이렇게, 슉! 이렇게, 뺏겨져 나가는, 굉장히 그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 나의 어떤 자아, 자아고집, 내 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 다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결코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만약 그런 경험이 굉장히 유쾌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러면 수행을 더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날아라 라고 말하면서 날개를 얻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성은 내가 날개를 튀어나가고 목을 도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땅에 내 발을 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장애물은 없습니다. 원초적으로 어떤 것을 나를 여기다 묶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오고 싶어서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그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은사님, 순산 상관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깊게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한 일은 아닙니다. 순산 상관님께서 혼자 할 일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이렇게 좋은 한국 불교에 어떤 기반이 없다면 그런 위대한 성인들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행을 하면서 이 토양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다음 부처님을 위해서 길을 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이 700만 명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하나가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떤 위대한 성인들,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태어나고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그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바로 이 성불교에 제가 몸을 담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질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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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오케이. 질문 들으시는데 누구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기서 그... 안녕하세요. 어떤 스님께서 하신 법문의 내용인데요? 라고 시작하십시오. 이메일로 들어올 질문. 아, 들어올 이메일로. 인터넷 나빠요. 하하하하하하 먼저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어떤 스님께서 하신 법문의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다리 위에서 강으로 몸을 던지려 할 때 미국 선프란시스코 근문교를 예를 들었어요. 즉, 물에 빠져 죽이려는 순간 모든 것이 공하다라를 터득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모든 이들이 터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보지만 저러한 순간에 일체 개공을 터득한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포기하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주의라는 사람이 불자이든 아니든 주의직자든 갑자기 공감을 깨닫는... 깨달을... 깨달을... 깨달을 리는 없는 것 같고 아니면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체념하다, 포기하다라는 것과 입막상통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건가요? 둘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만 추려서... 예, 간단하게. Please. I should have cut the wire before the meeting of the program.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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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과연. 그래서 아까 그 문교에서 떨어지려고 했던 그 사람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공헌하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렇고 다리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동안 공헌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내지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라는 개념 자체를 버린다면 그냥 이것이다 라는 것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본성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그 태어난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빨리 가거나 더 느리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생에서 우리의 어떤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자연적인 수명이 유지되는 동안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간다면 내가 원하는,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길게 내지는 더 짧게. 그렇게 자주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금문교에서 떨어내리지 않은 여자의 다음, 떨어내지 않고 나서 다음 질문은 자 그렇다면 날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일단 이 일을 치르느라 너무나 스트레스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물 한번 보고 일단 마시자. 이 발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들을 쏟아냈기 때문에 일단 뭘 먹자. 아니면 내 좋은 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그리고 어쩌면 또 내 주변의 가족들, 또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이 조금은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마법적으로만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0년 동안 죽음, 사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던 몇 분을 제가 같이 상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사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고 그들이 내 욕심과 내 정신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이후로는 아 자살이라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 있구나 그런 일은 안 한 것이다 라고 마음을 고쳐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신은 문제인 것을 가지고 왜 우리 욕심을 벌합니까? 그 상황에 어떤 악역경 속에서 역경에서 벗어나려고 오히려 길을 팽 돌아서 더한 집을 얻어가서 다시 그 원점에 돌아오는 자살과 같은 그런 업을 더 키우는 그런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아예 맨 처음에 가져들 질문,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 육신 안으로 왜 들어왔는가? 에 대한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면 나에게 주어진 수명에 단 1초도 더도 덜도 살고 싶어지지 않게 됩니다. 내 역할을 수행하고, 얻고, 그냥 가면 됩니다. 더 질문? 다른 질문은? 우리 아예 맨 처음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예 맨 처음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예 맨 처음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에 질문은? 그 복도에 밖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도 질문해 주세요. failures 질문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 아예 맨 처음에 인터넷이 더 중요한 건 알 텐데 질문 알 텐데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많은 사회에서 이런 문제와 관계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당신의 관계에 대한 생각은? 그리고 이 부닛의 관계에 대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관계에 대한 관계에 대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 관계에 대한 관계가 끝난다면, 삼국을 먹습니다. 이 법문이 끝나는 후에는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So when you see blind men going into the zoo and touching various parts of the elephant, you don't start to argue with them. 어떤 눈먼 사람이 맨인이 동문으로 들어가서 큰 코끼리의 어떤 여러 부비를 손으로 이렇게 더듬으면서 할 때는 We don't start to argue with them. Somebody touches the trunk of the elephant and says, Oh, the elephant is like a hose. 코끼리의 코를 말리면서, 아, 이건 고무 호수와 같다 라고 느낍니다. Somebody touches the leg, Oh, it's like a big column. 다리를 이렇게 감으면서, 어, 굉장히 큰 기둥과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Somebody touches the ear, Oh, it's like a tarp. 귀를 맞으면서, 아, 어떤 천막과 같다. What is the truth? 그렇다면 질문은 무엇입니까? Take the blindfold away, then you see truly what this universe is. 이 눈을 가리고 있는 갈개를 떼어나고 나면, 이 우주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What is the human being? What are the beings above us? What are the beings below us? You can see that. And then there is no ignorant ideas about this or that. 눈을 가리개를 벗고 나면, 우리 인간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 위에 있는 존재들, 생명체도, 우리 아래에 있는 생명체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So, creationist theory, hit them 30 times. Evolutionist theory, hit them 30 times. Finish. 창조로, 진화로, 각자 30대씩 때려주십시오. More questions. 다음, 다른 질문도 받겠습니다. 인터넷, 열어보십시오. 다음 질문입니다. 제가 살다보면, 하루에도 12번씩 참여하고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주로 절을 하면서 참여를 하곤 했습니다. 참여하고픈 일들이 일어나면, 마음이 번잡하고, 들끓을 때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사실 일어날 때는 참선하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선증이 된 것도 불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참선이 참여가 되는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마지막, 믿어야겠습니다. 그렇죠. Can Zen be a way of chanhe? repentance. Can Zen, Chanson, be a way of chanhe? 네, 됩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파이창순임, 백영순임,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temple의 규칙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백영순임? 파이창, 백영순임. 네, 네. 그분께서 몇 가지 참상에 대한 어떤 계율이나 룰 같은 것을 정하셨는데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오늘까지도 아주 큰 감이 된 것입니다. 원래 좋고 나쁜 일은 없지만 우리가 좋고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렇다는 차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저지르고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면 그렇다는 차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이 족화, 그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염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So, how does that sound in the temple rules of 백영순임? 백영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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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가 참회로 절을 할 때는 내 업이 아주 큰 산과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수행을 할 때는 죄가 될 때까지 모지 태워 버리는 풀과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것도 남아 있지 않는 그 순간까지. 내 마음과 내 모든 업장이 공허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진정한 참회입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동의 첫 번째는 내 모든 잘못 내 모든 업을 바로 봐야 됩니다. 내 앞에 놓여진 큰 산과 같은 그 업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모든 그런 옳고 구름 나쁜 것 이런 양극의 그런 상황들을 바로 보고 그거를 태우기 위한 수행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노력입니다. 그리고 바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내 마음과 내 업의 공허을 깨닫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그 둘 다 사라지고 완벽하게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는 것이 진정한 참회의 3단계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상생활에서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상생활에서 참여를 한다면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까? No more attachment, no more holding, no more making, no more wanting 집착, no more attachment, 집착도 하지 말고 No more making, no more holding, no more holding, no more wanting That means no hindrance 그것은 그렇다면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것, 없어지는 것입니다. And this no hindrance mind means not being afraid anymore 이 장애물이 사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렇다면 정말 생사를 초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고 우리의 가장 강한 갈망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함에 있어서 참여 없으면 결코 그 길이 완결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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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하지 못하면 몸을 굽히지 못하면 결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이크 조금 참으세요. 금방 말씀하신 참여하고 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아주 불쌍하다고 해야 하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착 없이 자신에게 몰두하면서 모든 게 없애야 되는데 분노는 좀 쉽게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불쌍한 번호로 보면 혼란스럽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혼란스러우세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생각해요. 아프다고 생각해요. In her repentance, when she's repented, she finds that for example anger of the three evil, poisons, she's able to control the anger. 나 알게했다. cried that it's easier to control anger but he's the part that she has a problem with with attachment and compassion So she sees misfortunate people her heart aches very much So how is she, what can she do to do to control that. Too many slaves, she took two million bucks without money 두 identified Where we were going to go 2 million тысяч 거기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영동에 가서 자인의 갈망 욕구를 어떻게 해소하고 해소하고 친행하는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교통카드 하나만 들고 돈 한 푼 없이 그곳에 나가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걸어다녀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자면 원하는 것을 사고 먹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보면서도 본인의 돈 한 푼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를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고 싶은 생각조차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는 것은 나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라는 화두를 가지고 걸어다녀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관찰해 보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그 마음과 행동에 자신과의 어떤 교감을 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아주 기가 막힌 순간들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주 기가 막힌 순간들을 발명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 그들, 그동안 나 자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 기가 막힌 방법들이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진, 분노, 분노에 대해서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다 쓸 수 있는지. 그건 명동을 가보는 게 아니라 감옥을 가보시면 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대해선 더 이상 말하지 마요. 저는 아쉽거나 즉, 저는 전에는 헝가리에서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참전을 갈 때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2-3주간경으로 평거리에서 두번째로 강력한 교도소에 2년동안 참선을 가르치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은 주로 평생징역하거나 사용수들 그것은 완벽한 지옥의 모습이었어요. 그 안의 지옥은 그 건물이 창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수감된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이 만들어내는 창설없는 가복, 그것이 진정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1%의 고통을 갖고 그걸 증폭시켜서 154%의 고통을 증폭시켜서 남들에게 두루두루 나눠줍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가보면 벽에서, 바닥에서, 그 모든 공간에서 끊임없이 떨리는 분노, 분노, 그것이 모든 곳에서 숨 쉬듯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굳이 감옥을 안 가셔도, 우리 이상생활에서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알 수 있고, 그것을 아는 순간 놔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사람이. 마이크를 잡아보세요. 제가 여기 참여하면서 오래된 질문을 잊었던 질문이, 그때 굉장히 절박하게 생각했던 질문이 떠올라서 말씀드린 건데, 제가 아주 한 20년 전에 굉장히 막, 죽는 게 낫겠다는 굉장히 괴로움이 있어서, 있을 때 반야신경을 읽었어요. 읽는데 거기에 색직시공, 공주시생 이런 구조를 봤어요. 내 마음의 고통이 꽉 차고, 보이고 만져지는데, 거기에서는 보이는 것이 공하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 여기 답이 없구나. 이렇게 고통이 꽉 차고, 나는 실감하는데 고통이 아니라니. 이건 너무나, 내가 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니구나라고 딱 적고, 그걸로 저는 천주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천주교 신자인데, 친구가 오자고, 저는 작년에도 저를 오고, 저는 불교를 좋아하고, 저하고 이제 많이, 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데, 근데 거기 하나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렇게, 저는 제가 죽음을 되게 두려워하는데, 또 굉장히 심한 병으로 죽음한테 가봤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그때 죽음 앞에서 저한테 답을 주는 것이 저는 종교라고 생각하고, 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불교, 이제 부처님과 불교, 제가 조금 이렇게 접하고 사람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 불교는 신이 없지 않나.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이 길을 나아갈 때, 진리의 길을 나아갈 때, 누가 나를 끌어주는 신이 없고, 내가 나아가는 건지, 내가 이 온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끌어주는 누군가를, 그 영원한 어떤 절대적 존재가 있는 것인지, 예, 그런 질문이 지금 떠오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이신거죠? 왜 저러가를 международ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 개발적 존재에 있는 질문을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저러는 한 질문을 들고 있었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 질문에 있으신 질문을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는요? 그리고 이 질문에 앉아 기록을 맞춰 지 przeci parallels. 그 질문을 들었습니다. She read the Heart Sutra and it says appearance is disappearance and disappearance is disappearance is not. When she read that she felt my heart is so full of pain and yet you say it is not there. It is not. Then there is no path and no answer in this path. So I shall leave Buddhism and that's why she proved to Catholicism. So her question is where is that answered in the Heart Sutra? 그리고 그 두 문제는, 그 일부의 질문은, 조금씩 걸리는 이유는, 뇌적인 교회를 보지는 이유는 그 이유는. 지국의 식간에 그러냐고, 하지만 사회는 есть 이가. 그래서 누구와 같은 게 이 장면을 죽는 이유가né? 난 이 첫 문제는요. 그는 틈을 주기에서. 당신의 몸에 태어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육신 안에 심어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자연과 우주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잘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잘 됩니까? 바로 이 모른다가 우리를 모두 구제해주는 그 답입니다. 이 모른다의 어떤 화신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이고, 부처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어떤 그런 신적인 존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모른다만 필요한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그 갓들을 겪으셨을 때는 반야신경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이해가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반야신경의 처음, 중간, 후반, 끝부분까지 모두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그때 그 갈등을 겪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반야신경은 모든 것을 깨끗이 씌워주는,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세앤보사로, 관세앤보사로,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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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것이다, 그는 사나가는 완전히, 가장post생에게, 조금은, any의 속마음을 깨달아야 해거든요. 그는, 반야신경을 보면, 이제 관세앤보섬으로 시작пис을 했잖아요. 이러면, 이제, 관세앤보살님께서, 그 완벽한 선정해 드셨을 때, 깨달음의 단계에 도달하셨을 때, 라고 시작하면서, 나머지가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처음에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오온이라고 하잖아요. 오온과 모든 느낌과 생각하는 것, 식, 소, 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바로 그 오온 안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기쁨과 나쁨과 그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전부 봉하다고 얘기를 하고 결국은 다 같은 한 곳에서 출발하고 한 곳에서 끝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 그 모든 것 또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다시 본래 마음으로 본래 마음 자리를 돌아오게 되면 그 어떤 집착도 그 어떤 취함도 인식도 다 사라지기 때문에 다만 그냥 있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기를 그런 장애 없는 마음이 되면 그렇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사라진다. 바로 그 한 문장이 그 100개의 심리학 책에서 해준 이야기보다 그 말 한 문장의 모든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제 아재 아재 바라제 그 부분입니다. 그것은 가자 가자 강 건너가자 그래서 모두 다 성도를 하자라는 걸로 마무리하셨거든요. That was the message that you were supposed to see 20 years ago but I'm very happy that you see it now. 네. 20년 전에 그 아까 기승 정열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 결론까지 쭉 보셨어야 하는 건데 그걸 못 보셔서 너무 안타깝고 그러나 지금 보셔서 굉장히 기쁘다. 이어서 여러분 다 함께 아재 아재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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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다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재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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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가 제 모지 사바 아재바라 아재바라 승가 제 모지 사바 So I would like to thank 덕현스님 for his wonderful generous invitation To have been able to speak before you All your bright eyes and wonderful attentive minds And I hope to see you again soon Thank you